액체가 쭉 찬데 아니 보기에는 무슨 플라스틱 같아요 이게 뭐 주주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다 컨트롤해서 로스율도 있고요 이거는 시간을 어떻게 알려줘요? 보시면 캐필러리 튜브라고 해서 여기 가장자리 유리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컬러 투명 액체가 같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 관 안에 기포나 이물질이 없이 이 액체를 주유하는 기간도 한 7-8개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관도 사람이 가면 직접 다 휘고 있어요 휘어서 다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이 경계선이 시간을 나타냅니다 네 지금 2시 가량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시 넘었잖아요 1시 여기 분 이쪽으로 보시면 43분 정도 되는 거죠 네 맞네 아 이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? 이거 오토매틱 아니에요? 가고 있는 거예요 오토매틱 맞아요? 메커니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수동 수동 아 이렇게 답 주시는 거? 와인딩을 해줘요 와인딩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UV를 받으면 이렇게 뭐야 이거 뭐야 UV 아 이거 뭐야 진짜 신기하네 진짜 UV가 태양에도 있어요? 자연에서도 이게 되나? 응 일반 야광이랑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액체가 가서 시간을 가르친다 그리고 파이저브 인디케이터 있고 이거는 이제 벨로즈라 그래서 쉽게 이 스프링 각각 각 액체 하나씩을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? 이 제품은 7,700만원 난 더 비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 HIT 엔트리가 한 5,000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사실 5,0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기술력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타 브랜드에서 보면 뚜루비용 거의 이상급의 기술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금액 측정이 잘 돼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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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